남자들은 강석구 투수들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여자들이 딱 생기면 1회부터 전력을 다해서 던져요 150km, 160km를 던져대요 집이 긴 포에서 저쪽으로 곤지암인데 다 들어가주고 선물 사주고 여성들이 마음을 받아주면 남자들 입장에서 피로감이 급격히 벗어 뭐냐면 5회, 6회가 넘어가면 볼의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볼의 속도가 자꾸 떨어져서 게임에 지장이 있으면 선수 교체하지 않나요? 야, 역시! 그러니까! 명예희씨가 진짜! 명예희씨가! 이게 이제 여자를 잘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전력 투구해야만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빠른 볼만 던지는데 천천히 던져도 다 3진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전 종족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만 넣어주고 싶어요 축의하는 자정 겨울 알람 겨울 겨울 ac